기억력이라고 하는 거는 타고난 부분만을 여러분들이 기억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훈련을 통해서 강화시킬 수 있는 기억력도 존재한다. 이거를 일단 가장 먼저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어떤 훈련을 통해서 발전하는 기억력은 적어도 시험을 풀 때는 시험 문제를 칠 때는 시험을 응시할 때는 기억력이라기보다는 저는 재현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현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기억력 같은 거 훈련법이 생소하다 보니까 어떤 몸을 키우는 이런 몸에 보이는 근육 같은 걸 키우는 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하시니까 내가 아무리 몸이 안 좋다고 해도 PT를 받은 몸짱이 될 수 있다 정도의 생각은 있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앞으로는 조금 브레인 PT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 거예요. 제가 현재 강연도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뭔가 내 기억력이라든지 공부법 이런 능력들이 향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제가 충분히 그런 어떤 사고들을 좀 전환을 시켜서 말하자면 사고의 근육을 키우는 방향으로 앞으로 강연이라든지 이런 라이브라든지 이런 걸 많이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와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와인 한 병이랑 그 다음에 훈제 연어 하나랑 이제 한번 그런 거 해볼게요. 그 다음에 피클, 그 다음에 치즈 이렇게 네 개를 사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우시겠어요? 내가 오늘 마트에 가서 와인 한 병, 훈제 연어, 피클, 치즈를 사야 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시겠어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하시는 건 이거죠. 뭐 이제 메모를 하면 된다 그러시자 메모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두 문자를 따나요? 훈피치, 와 훈피치 이렇게 하나요? 그거는 여러분들 너무 뭐라 해야 될까. 오늘 이제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원리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있죠? 이 네 가지를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신 거예요. 이미지를. 근데 제가 방금 그래서 와인, 여러분들이 와인을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와인 하면 드는 느낌은 뭐죠? 와인 하면 드는 느낌은. 굉장히 쓴 와인을 마셔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정말 맛있는 와인을 먹어서 하늘로 날아가는 상상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의 어떤, 그러니까 한 곳에 다 이미지를 만들지 마시고 하나하나 따로따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따로따로 생각을. 와인은 저는 한번 해볼게요. 와인을 마셨는데 자극적인 이미지로 바꾸셔야 돼요. 와인을 마셨는데 내가 아니면 쏟아가지고 옷이 막 다 이렇게 뻘겋게 젖었다는지 이런 느낌을 한번 볼게요. 레드 와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서. 그 다음에 최태양 님이지 와인을 안 마셔보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와인을 마시면 그러면 어떤 맛일까? 응? 막 이렇게 된다. 이런 상상도 좋고. 마시고 천국으로 가는 상상을 하셔도 좋아요. 이런 거 하나. 훈제 연어도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훈제 연어도. 훈제 연어라고 하면은 그 어떤 붉은색이 어떤 큰 연어판을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다른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훈제를 하는 장면을 한번 해볼게요. 밑에 나무 장작을 해가지고 불을 쬐어가지고 이렇게 연기가 엄청 많이 나와서 진짜 훈제를 만들고 있다. 이런 거 한번 기억해 볼게요. 그 다음에 피클. 피클은 오이를 절이는데 한번 뭐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오이 피클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동그란 이렇게 유리병 안에 피클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엄청나게 큰 피클통이 있어서 신 냄새가 막 엄청 코를 막 자극하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치즈를 사와야 된다. 마지막 치즈 같은 경우는 거대한 치즈통 속에서 저는 치즈를 좋아하는데 치즈통에 빠져가지고 어떤 수영을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상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상상을 하셔도 좋아요. 이 네 가지 이미지가 기억이 나시면은 이거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뭐 훈제연어, 피클, 그 다음에 뭐 방금 뭐 네 가지 이제 생각했지만 이걸 한번 지금 여러분들 이미지로 바꿨잖아요. 그죠? 이미지로 바꿨는데 이게 바로 떠오르지는 않죠. 여러분들. 한번 이미지로 바꾼 게 바로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하나가. 이미지 말고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출발점이 뭐냐면은 방금 내가 만든 이미지를 나한테 익숙한 거. 언제든지 내가 떠올릴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이거를 여기다 배치를 하는 게 이 공간 기억법의 핵심이에요. 내가 방금 이미지로 코딩한 거 있죠. 이미지로 바꾼 거. 얘를 내가 언제든지 떠올려서 너무나 많이 가서 너무나 나에게 익숙한 장기 기억. 내 머릿속에 이미 들어있는 정보에다가 공간적으로 배치를 하는 게 바로 이 기억법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여기서 어떤 걸 하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집, 나의 자취방이라든지 아니면 독서실도 좋고 아니면 내 회사 사무실 방도 좋아요. 거기를 걸어서 들어가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를 걸어서 들어가는 상상.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그 앞에 와인이 있어서 제가 딱 마셨어요. 와인을 마셨는데 너무 써가지고 막 죽을 것 같다든지 아니면 아까 전처럼 천국으로 날아가는 것 같다든지 그래서 문을 열자마자 아니면 천사가 한 명이 와인을 마시면서 천국에 날아가는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 해보셨어요? 자기 어떤 익숙한 공간을 가지고 두 번째 그거를 지났더니 이제 뭐가 나오냐면 아까 또 이미지가 뭐가 있었냐면 저희가 이제 훈제연어 생각했죠. 그래서 연기가 너무 많이 나요. 이렇게 그 천사 하늘로 날아가는 천사를 지났더니 연기가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연어를 이렇게 훈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승천하는 천사 와인을 먹고 승천하는 천사 그 다음에 엄청난 연기 그 다음에 그거를 지나서 이제 책상 쪽으로 들어왔더니 그때부터는 피클이 너무 많이 담겨져 있어서 신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도저히 책상으로 공부를 하러 못 가겠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내 자리에 갔더니 의자 밑에 치즈통이 있어서 거기서 빠져가지고 나는 어떤 진짜 헤엄을 친 상상을 해보세요. 물론 황당한 상상이지만 이 기억법의 핵심은 뭐냐면 나에게 익숙한 공간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것 첫 번째 다리를 나에게 가장 익숙한 공간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게 이 기억법의 핵심이에요. 이게 모든 기억법의 가장 오래된 고대 시대부터 쓰던 그리스 시대부터 쓰던 기억법이고 제가 여러분들 책에다 실어놓은 구조와 독서법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구조와 독서법과 이제 접목 지키는 건 제가 강연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까지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방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거 했던 걸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들어갔더니 천사가 와인, 빨간 와인을 먹고 하늘로 승천하고 있는 거 연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 그다음에 오이 피클 냄새 때문에 코가 막 이렇게 시린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자리까지 무사히 갔더니 치즈 이렇게 통이 엄청 큰 게 있어서 빠져서 헤엄을 친다든지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계속 기억해 주시면 내 머릿속에는 그냥 단순하게 처음에 그 와인 한 병, 훈제, 연어, 피클, 치즈가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추상적인 이미지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미지를 다시 한번 아웃풋을 해주는 거예요. 이미지를 아웃풋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내가 이제 이거를 재현할 수가 있게 돼요. 머릿속에는, 머릿속에는 이미지가 남아있는데 이 이미지를 내가 머릿속에서 떠올려서 말로 이렇게 아웃풋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코딩을 풀어주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이게 바로 기억의 궁전법이라고 하는 바로 장소 기억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뇌라는 거는 어떤 정보를 동등한 수준으로는 기억을 하질 못해요. 내가 어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뭔가를 기억을 하고 뭔가를 기억을 못하죠. 이런 건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께서 이제 정보를 받아들이는 어떤 뭐라 그럴까? 내 뇌의 메커니즘의 차이 때문에 그런데 근데 쉽게 얘기하면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 있죠. 익숙한 정보를 조금 더 빨리 받아들여요. 조금 더 빨리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익숙하지 않은 정보는 생소함 때문에 이렇게 머리에 남기기가 힘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실 점이 있어요. 제가 아까 기억력이라고 하는 게 훈련을 통해서 키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억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게 기억력의 핵심이에요. 뭐 이제 반복이라고도 해주셨지만 그거는 그냥 되게 단순한 방법이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게 나에게 익숙한 지식이에요. 익숙한 지식. 그다음에 내가 새로운 지식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볼게. 새로운 지식이. 그러면 이 새로운 지식이 머리에 들어올 때 이 새로운 지식이 머리에 들어올 때 내가 전혀 이거를 접합시킬 수 있는 기존의 지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지식이 떠나요. 어느 순간 이렇게 머리에서 떠나게 돼요. 떠나게 되는데 기존의 익숙한 지식과 이 지식을 일치시키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기억력이 증진이 돼요. 새로운 기억을 이 익숙한 기억으로 바꿔주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이게 새로운 지식이라고 보인다고 하더라도 익숙한 지식으로 바꿔주는 연습을 하면 기억력이 증진된다. 말이 되게 추상적이고 어렵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낚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기억력의 핵심은 뭐라고요?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익숙하게 바꾸는 것이다. 지금 조금 어렵죠, 추상적이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있죠. 이 알고 있는 것들이 어떤 학습할 수 있는 이 공부량을 결정한다. 그래서 정보를 습득할 때는 어떤 아무리 무의미하게 보이는 걸 하더라도 내가 기존에 가져있던 장기 기억이나 익숙한 기억을 가지고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면 기억이 훨씬 쉽다. 이거를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기존 기억과 새로운 기억 사이의 연관고리를 많이 찾는 게 기억력의 핵심이다. 이게 추상론이에요, 추상론. 물론 제가 예시를 들어가지고 조금 설명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새로운 걸 딱 얻었어. 새로운 기억을 머리에 기억을 하고 싶어요. 이걸 기억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새로운 정보가 나에게 왔다. 이거를 기억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러면 출발점을 쉬운 걸로 시작을 해주면 돼요. 출발점을. 출발점을 쉬운 걸로 해주면 돼요. 말이 지금 추상적인 얘기를 해서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내게 힌트를 하나 주는 거예요. 힌트를. 그러니까 이거를 떠올리기 위해서 출발점을 익숙한 걸 가지고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예시를 원리를 쭉 설명드리고 예시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힘드셔도 여러분들이 조금 예시까지만 잘 버텨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익숙한 쉽게 말해서 지금 이 기억력의 핵심은 뭐냐면은 뭔가 익숙한 대서부터 생소한 기억으로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은 잘 들으셔도 핵심이 이거예요. 내가 그냥 현재 뭔가를 기억해서 여기까지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기억까지 한 번에 나가는 게 아니라 익숙한 기억으로부터 출발해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중간다리를 넣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간다리를 넣어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억력이라는 건 한 번에 예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과 익숙한 중간 거를 찾아주는 게 기억력의 핵심. 이게 훈련법이에요. 그래서 기억법은 실제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탐색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찾는 능력, 창의력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정보를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와의 어떤 중간다리를 찾아주는 게 기억력의 핵심이다. 이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이 중간다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중간다리가 사람은 어떤 시각 정보를 머리에 입력할 때 시각적인 걸 떠올릴 때 뇌가 가장 이렇게 활성화가 된대요. 그래서 지금 뭐 전혀 생소한 건 그림을 그려가며 외우면 오래간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시각 정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바꿔줬을 때 이게 기억이 오래간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연상 기억법이라든지 이미지 기억법 이런 거 많이 쓰시는데 오늘 원리를 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원리는 보통 기업 공정법은 이미지로 치환하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이런 새로운 기억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왔다 이러면 중간에 나에게 익숙한 얘를 이미지로 일단 바꾸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떠올리기 위해서 내가 가장 익숙한 공간을 하나 더 만든다 이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지금 보세요. 지금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말을 해주셨어요. 그런 식으로 구조화를 하면은 판례 내용은 기억나는데 판례 결론을 까먹다 이렇게 해주는데 이거는 원리를 이해를 잘 못하신 거예요. 원리 이해를 잘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건 뭐 강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라이브에서 다루기엔 조금 무거운데 그래도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원리는 이해 되셨어요? 원리는. 나에게 가장 익숙한 소재를 가지고 기억으로 접근한다. 이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교과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게 이미지로 바꿀 수 있을까요? 교과서에 막 냄새가 나요. 어떤 막 법학 책이라든지 국어책, 영어책 냄새가 나거나 어떤 뭐 이미지로 바꿀 수가 없죠. 그거는 제일 쉽게 이미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원칙과 예외라는 이미지만 만드셔도 교과서는 웬만한 건 다 외울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들 원칙과 예외 내지는 종류별로 이렇게 외우신다든지 이렇게 하신다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지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선명한 이미지도 있겠지만 교과서는 조금 이차원적인 이미지만 충분히 바꿀 수가 있어요. 목차를 이미지로 외울 수기는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위 목차에 대한 하위의 어떤 종류가 된다든지 아니 원칙과 예외로 된다든지 그런 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과서를 외운 그래서 교과서라는 걸 내가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게 만들면은 이게 나의 기억의 궁전이 돼요. 그 기억 궁전에다가 형광펜을 칠하면서 어떤 이미지로 그다음에 스토리를 내가 이해를 하면서 목차 간의 흐름을 이해를 하다 보면은 그다음에 그게 이미지로서 이제 머리에 기억이 나는 거죠. 논리적 이미지라고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사도 똑같이 할 수 있죠. 역사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고구려 시대라든지 조선시대 이런 것들도 당군이라든지 아니면 고구려 그다음에 근초광 이런 거 떠올려 볼 수가 있잖아요.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얼굴이라든지 법령이나 규정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법령이나 규정도 만든 어떤 입법 목적이나 취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찾아보시면 충분하게 예시를 만들 수 있어요. 세계사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사의 흐름이라는 건 결국에 유럽이 어느 정도 미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보스톤에서 차 집어 던지기 전에 유럽에서의 패권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건 그림을 이렇게 살짝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살표만 표시해보셔도 세계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SH님 한자는 따로 외우는 방법이 있나요? 한자 외우는 방법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기억공전법뿐만 아니라 기억력의 핵심을 말씀을 드렸죠. 기억력의 핵심 기억력의 핵심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한자를 외우는 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원리를 파악하는 게 왜 중요한지 보세요. 기억공전법으로 한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편안한 기억을 이용하면 한자라든지 어떤 새로운 지식을 쉽게 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요회라는 말을 한번 해볼게요. 요회 요회라는 말을 한번 외워볼게요. 요회라는 말을 요회라는 말이 이렇게 한자로 쓰거든요. 이거 어떻게 외워요? 제가 방금 설명을 다 드렸어요. 이게 기억력의 핵심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익숙한 걸 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기억을 쉽게 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한자는 그래서 요회 이건 어떻게 외우냐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요점만은 이해한다 이렇게 외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렇게 외우는 거는 그냥 새로운 정보를 새롭게 파악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요는 요점 요지 이렇게 다른 한자 밑에 하나 적는 거예요. 요점 요지 그 다음에 이건 이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이렇게 한번 제가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한자를 외운다고요. 이렇게 요점 이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수 같은 건 물론 원리적인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점 이해 줄여서 요회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내가 익숙한 걸로 이해하는 방식이죠. 뭘 외우는 방식이 굉장히 많아요. 한자는 어차피 단어이기 때문에 많이 써보는 게 좋은데 실제 쓰려면은. 근데 이런 식으로 쉽게 바꿔가지고 외우는 게 이 기억력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쉽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리를 취득하시면은 어떤 새로운 정보가 나오더라도 이걸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모른 상태에서 그냥 접근을 해버리시면은 원리를 모른 채로 그냥 이미지화하래 이러면은 요회 이런 게 어떻게 여러분 이미지화가 되겠어요? 그거는 오늘 강의를 잘못 들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자 같은 건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시면 내가 기존 기억을 가지고 대체해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새로운 정보를 빨리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원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낸 책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원리를 실어놓은 책이에요. 여러분 원리를 실어놓은 책.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훈련을 하셔야 있게 돼요. 그냥 읽으면은 기분만 좋은 책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이 댓글을 이제 그렇게 달아주셨더라고요. 이 책이 구체적인 방법론을 조금 더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기 개발서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근데 그거는 진짜 책을 잘못 읽으신 거예요. 이 책에는 방법을 제가 충분히 많이 적어놨어요. 제가 동북아시아에서는 가장 많이 적었다고 자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기 걸로 만드는 훈련, 연습이 반드시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훈련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에 로몬 룸 시스템 내지는 공간 기억법 내지는 기억공전법 이렇게 설명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